코레일은 오늘 새벽까지 탈선사고가 일어났던 중앙선 업동역과 의성역 사이 구간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고 오전 7시 40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탈선사고가 계속된 불볕더위로 철로가 휘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경북지역 일부 구간에서 2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탈선사고 이후 무궁화호 등 왕복 3개 여객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하면서 승객들은 안동과 의성 구간을 연계버스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앙선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